촬영 시작! 총 땀에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영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렛츠고! 렛츠고!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! 새로 accumulation 콩나물 체 tik 소스... 와아 너무 맛있어 저는 못먹고 남은 것 같다 낯선은 얇은.. 꿀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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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당면 중국당면 투척 느낌이 덜 익은 것 같은데 이거 먹겠다 중국당면 다 익었어요 중국당면 다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저 익었어 다 익었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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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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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과자! 과자! 음 자 자 자 자